항공정비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항공기 정비사는 내부의 기계 문제점을 찾고, 신속하게 정비하며 안전한 운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이 바로 항공기 정비사입니다. 비행기는 수백만개의 부품과 정밀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하나라도 결함이 발생한다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항공기 정비사는 사후 고정 수리보다는 사전에 철저한 예방정비가 주임무라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정비사가 하는 업무는 항공일정 및 운항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기장에서 비행 전후의 항공기를 대상으로 검사장비를 이용하거나, 육안으로 기체 부분의 변형 및 파손, 부식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또한 점검 카드 목록에 따라 정기, 고기 개통을 점검하고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기관의 작동상태를 정비합니다. 오일 및 공항류의 유출 등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원인을 찾고 수리하며, 부품을 점검하고 교환 주기를 확인하여 사용 수명이 완료된 부품을 교체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항공기 정비는 크게 운항정비와 공장정비로 구분하며, 수행업무에 따라 기관정비, 기체정비, 전자정기정비, 객실정비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항공기 정비사란 직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